이렇게까지 열심히 촬영할 일입니까? 촬영하러 온 것 같애 1, 2, 3 연습 배운다고?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 대외 배우 박혜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, 먹다 왜? 멈추지 말고 바로 보고 오케이 공자씨 너무 매워 공자원 너무 잘 도왔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저거라고 오 오 오 오 이리 와 나와봐 아 어 왜 이렇게 너무 많아 어떻게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영상 하나 찍었는데 갑자기 4로 바꿀 수는 없잖아 그죠? 가야지 인증하지마 아 보조 아 3세트 할거야 이거 3세트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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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하나 셋 아홉 스물 이렇게까지 열심히 촬영할 일입니까? 촬영하러 온 것 같아 촬영하러 온 것 같아 하하하하 둘 둘 둘 둘 셋 셋 형님 저희 아직 가슴도 내야 돼요 어? 아직 가슴도 해야돼 아 아 아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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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3살 머흐흐흐흐흐흐흐흑 뭐흐흐흫 office 5 assembly 아 5 3 5 아 9 5 방就會 2 욕을 아 진짜 이만한데 초콩이랑 있으면 귀엽죠 어허허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 진짜 큰 거 나 봐봐 도쳤으면 오 형이 기쌍한데요? 배우 일하면서 이런 거 노력해라 그리고 안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해라 노력해라 이런걸 안내는게 있는데 그게 벽이라는거에요 넷, 일곱, 여덟, 아홉 오빠 까도 되는거지? 몰라 둘, 셋 응 얼굴은 성형으로도 가능할까요? 가능하지 노력하면 노력하면 셋 넷 노력 많이 안되는데 아, 노력 많이 했다 노력하면 돼 이게 안되는게 중요해 해 빨리 씨 아, 둘이 너무 좋은거 아니야? 알았지 자는 연기 한번 형님이 보여주세요 자는 연기? 자는 연기? 자는 연기 우리 보통 깔끔하게 자 입을 벌리면 안돼요? 진짜 리얼한 자는 연기는 하면 안돼요? 리얼한 자는 연기 그냥 약간 이정도? 아, 역시 까라가 다르네 어, 지금 일어난거에요? 아, 그렇지 어디가려고 와아 동작 때 많이 못 춤이신거 같은데 하하하하 어디서 정파드 했다고 여기 나가도 돼요? 아, 그럼 내일 방송이잖아 국민사정 투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둘, 둘 하하하하 왜 열두개가 된거야? 형이 시작했어 어? 형이 시작했어 아, 형이 열두개가 된거 아니에요 아, 형이 열두개가 된거 아니에요 이거 탈락 그냥 탈락 그냥 탈락 이거 탈락 볼 것도 없어 나와봐 자, 슬픈 연기 아, 신기해 틀렸다 틀렸어 화내는건지 알았지 형, 도와줘 형, 도와줘 와아 아아 와아 왜 탈곡이야? 탈곡이요 탈곡이는 진짜 확실히 다르세요 와, 그만 컵빅 reason 아, 커피탕공 두개가 또 릴더가 선배님들한테 이런 걸 보여, 우리도 이제 이런걸 이제 응용해야자 그렇지 그렇지 깔 수 있는 사람 한명 있다 딘디디디디디 맞춰 내볼게요 난 커버볼을 던지지 장사 랑배 가위바위보 10만원 예산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 푸 20이건 30이건 큰형이냐 작은형이냐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 푸 신고냐 국민 사연 심판이냐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 푸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네 진짜 이기려고 하네 머리 진짜 많이 쓰는데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 푸 우리 형 드라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주 공유자의 목표 매주 목표 말 1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보낸 여기까지 아디오스 아디오스